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입니다. 음력 8월 13일에 수요일 되겠습니다. 무자일입니다. 오늘 복근번호 5자 0자로 쓰시고 노란색을 입고 시내 중앙토로 가보십시오. 개수는 무토를 좋아하죠. 산에 물이 흐르면 좋죠.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개축일을 좋아하고요. 온테라스 아주 중용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사를 이렇게 다스리고요. 철학자가 많고요. 또 이렇게 성직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에 흡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지하총맹 영리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아주 그죠? 또 운과 이상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무토를 가비를 쓰죠. 무갑총입니다.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일을 싫어하고 직업은 건설업, 인테리업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예체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큰 공사를 하시는 분 많고요. 제조업이 상당히 많고요. 그죠? 아주 큰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숙박은 임대업이 좋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뛰어나서 큰 재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일주가 되고 건강은 허리병, 그죠? 디스크 협착증이 많고 비염, 충동증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만이 많이 생기고 살이 좀 잘 찌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명이별수가 좀 많아서 재원, 사문을 하는 분이 좀 많고요.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9월 27일 또 수요일 띠베론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롱샘TV 구독자 알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띠베론서입니다. 9월 27일 8월 열사한 날입니다. 자, 볼까요? 오늘 밥맛이 나가는 날이네요. 상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예운이 좋고, 괴로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든 일에 우수하게 되겠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자축압도죠, 그죠?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고, 오늘 행제수가 있으니까 복권 한 줄 사 보십시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네요. 그죠? 범띠님들은 오늘 만사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자면 형살이죠. 이별 뒤에 오히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남자들 좋은 날이네요. 전화이복이 되네요. 오전에 구슬수가 약간 이별수가 있으니까 입조심하시고요. 오후부터 연예운, 결혼은, 사업은, 금연은, 매매운이, 선학업은 모든 일이 다시 변하겠습니다. 뻔할한 하루가 되겠네요. 자, 용띠 볼까요? 신자진수극이죠.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나오네요. 연예운이 좀 꼬이고, 약해로운이 좀 꼬입니다. 약간의 구슬수가 있으니까 대중교통에 가시고요.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돈 많은 남대가 나타났네. 연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운이, 선,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만사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말띠, 좌우, 충살이죠. 역시 이별수가 있고, 약간의 구슬수가 있습니다. 좀 외로운 하루가 되겠네요. 보십시오, 조심하시고요. 주식, 펀드, 코일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띠 볼까요? 이별 뒤에 오이는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요. 연예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운이, 선, 학업은도,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이 알찬 하루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무리스마하지 않으면 아주 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용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운이, 선, 학업은 다 좋은데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 사업,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고, 성인원도 좋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닭띠님은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 않아서 좀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약간의 구슬수가 있네요. 입조심하시고, 차조심하시고요. 보시기 좀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오늘 혜자죽수국이죠. 좋은 소식이 날아들습니다.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입니다. 오늘 횡재수가 있습니다.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돼지띠 오늘 만사, 형통의 멋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가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수입니다. 자, 오늘 또 그가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그가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시고요.